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6살 주부 손소라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9년 동안 회계직에서 업무를 하다가 둘째 출산 후 2년 정도 경력 단절이 있었고요. 신체손해사정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 못해서 지금 처음으로 보험에 관한 것을 공부를 했었고 2022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동차 합격한 학생입니다. 일단은 제가 경력 단절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으로 이직을 희망을 했었고 신체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업무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랑도 좀 잘 맞을 것 같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본인이 인스티비를 듣고 신체손해사 자격증을 땄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 친구가 인스티비를 듣고 자격증을 딴 거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인스티비를 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른 학원은 고려를 해본 적이 없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인스티비를 결제를 했습니다. 1차 때는 윤종길 교수님이랑 김광준 교수님의 패키지 수업을 들었고요. 2차 수업은 의학이론은 김윤아 교수님, 재산보험은 윤구목 교수님, 책임근제는 김태윤 교수님, 자동차보험은 박세원 교수님 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의학이론의 김윤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주실 때 의학자료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의학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시다 보니까 암기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학이지만 재산보험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의학공부뿐만 아니라 재산보험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의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명이 되게 꼼꼼하시고 밴드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밴드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려주셔서 재산보험 암기가 많은 감옥에 대해서 쉽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책임근제의 김태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되게 시원하게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알기 쉽게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은 책임근제의 세세한 부분뿐만 아니라 강의를 시작하실 때 먼저 숲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숲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세부 내역들을 나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책임근제에 대한 기본 틀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숲을 보여주시니까 뼈대를 잡을 수 있어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치트키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치트키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써져 있는 건지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강의를 한번 듣고 1회독을 하고 나니까 조금씩 치트키를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치트키가 맨 마지막 자동차보험 시험 보기 전에는 그 한 장 가지고도 자동차보험을 모든 다 쉽게 볼 수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보험을 전체적으로 훑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차를 먼저 공부를 하고 2차를 공부를 했는데요. 1차에서 떨어지면 2차 공부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차부터 무조건 공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일만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신 후에 왜 이게 답이 안 됐는지 왜 이게 답인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오답 노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는 의학이론이랑 재산보험을 함께 공부하고 책임근제랑 자동차보험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과목을 하루에 두 과목씩 묶어가지고 오늘은 의학이랑 재산보험 다음 날엔 책임근제랑 자동차보험 그 다음 날엔 또 다시 의학이랑 재산보험이랑 이런 식으로 두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했고요. 일단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는 김윤아 교수님을 들었지만 맨 마지막에 심화과정 공부를 할 때에는 정혜심 교수님의 꼼꼼 요약집을 구매를 해서요. 그 교수님의 꼼꼼 이론집과 김윤아 교수님의 심화과정 강의를 듣고 두 개를 합쳐서 두 교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외우자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상해 공부할 때에는 인체 뼈를 직접 그려보면서 전체적으로 뼈 이름을 먼저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질병 같은 것을 공부할 때에는 장기 모양을 그려놓고 그 장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던가 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그 부위에 관한 부분을 다 모두 합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도식화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은 자기 전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좀 재미있게 강의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해 보는 편으로 자기 전에 편안하게 그냥 유튜브 한 편 보고 잤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이 좀 안기가 잘 안 돼서 매일매일 공부하기 전에 장애 지급률 먼저 한 번씩 읽어보고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장애 지급률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문제로 잘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꼭 통해서 장애 지급률을 대입시키는 방법을 꼭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공책 한 권을 밴드 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걸 밴드 문제 프린트해서 밴드 문제를 꾸준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했고요.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잘라내고 암기하는 부분으로 표준약관 같은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주신 70제 약술은 모두 다 암기하자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교수님이 주신 70제 약술의 주제를 보고 밑에를 내가 직접 써본다 해서 서술형을 제가 준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근제에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는 계산은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기본 내용에 충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은 암기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치트키를 처음부터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강의를 꼭 들으시고 1회독 2회독 본인이 스스로 자동차 보험 교재를 좀 정독으로 읽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 교수님의 치트키를 써놓은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 치트키 이해하신 거를 나중에는 직접 제가 치트키를 만들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치트키를 직접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암기를 했고요. 그렇게 치트키를 암기해 놓으시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치트키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치트키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를 고르실 때 어떤 교수님 강의가 좋다라고 하는 거에 모두 다 그걸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꼭 무료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나 공부 방법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습 일수를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기간에서 제가 들어야 하는 강의 개수 봐야 하는 책의 챕터를 다 나눠서요. 하루에 두 과목에 대한 강의가 개수를 나눴어요. 그래서 세 개의 강의는 꼭 듣고 잔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강의가 네 개다라고 하면 이 네 개의 강의는 꼭 듣는다라는 식으로 그 계획표를 짜서 그 계획표대로 움직였고요. 그 계획표를 무조건 다 듣고 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계획을 꼭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오늘 어차피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내일 조금 더 하자라는 생각보다는 그 한 시간이라도 꼭 꾸준하게 하루하루 빠짐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공부를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날 다시 그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의고사 풀 때에는 꼭 그 배점을 보시고 그 배점에 맞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을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 이제 시험 시작하는 시간이랑 시험이 끝나는 시간, 쉬는 시간까지 다 맞춰서 풀어보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갔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시험 보는 날에 좀 시험 보는 그 장소를 일찍 갔습니다. 일단 조금 촉박하게 도착을 하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일찍 도착을 해서 이제 화장실이라던가 그런 제가 가야 될 위치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쉬는 시간에 만약에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도 좀 빨리 다녀올 수 있도록 동선을 조금 고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피우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좀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에 그런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그 전날 공부가 좀 안 됐던 부분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 제가 공부가 안 됐던 부분들을 미리 교재에 표시를 해가서 그 교재에 표시된 부분은 쉬는 시간에 좀 빠르게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쉬는 시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전날 꼭 본인이 암기 안 된 부분이라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꼭 표시를 해가시면 쉬는 시간에 공부하기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46회 신체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 이렇게 아기 둘 키우는 아줌마도 했거든요. 꾸준하게 꼭 공부를 하시고요. 개의 학습 계획을 꼭 짜셔서 그 학습 계획에 맞춰서 공부하신다면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을 잘 봐야 되고 합격 점수가 높아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이지만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꼭 딴다. 나는 올해 꼭 이거에 붙는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본인 스스로에게 가지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46회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셔서 꼭 46회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